아 아 아 이제 눈깔에 힘 준 거 봐라 이 뒤질려고 눈깔에 힘 풀어라 아 아 아 아 와우 눈깔에 힘 빼라고 새끼야 헐 야 다 심피냐 야 남은 1년 무사히 지내고 싶으면 주둥어리 놀리지 마라 야 아 귀엽다 예스 좋은데 귀엽다 누구냐 야 근데 연변필 나는데 그치? 아 이 새끼가 연변에서 온 거 같은데 야 너 뭐 연변 출신이었어? 조선적이야? 어? 뭐야 그냥 주간만 가져가라 야 이 씨발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 야 이 놈의 새끼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안 와 네 가자 이 놈의 새끼들 말랑나봐 예인 예인 너 어제 왜 안 나왔어? 혜인아 돈 지금 모아놨지? 어? 이따가 정산 좀 하자 이쁘니? 응? 예인 항상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응?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? 와우 깜짝 놀랐어 이 씨발새끼가 뒤질려고 씨 어헤이 여기도 있어 빨리 빨리 치워 혜인아 오우 야 오직여 잘 치워라 어? 혜인아 잘 치워라 빨리 빨리 치워라 잘 치워라 아우 씨야 오우 어 rug 어 어 어 염병 너 딸이랑 잘 어울린다 어 어 잘해봐 연병 연병과 딸의 사랑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예언들 여기 고생했다. 양반! 고생했다. 수고했다, 이 분이? 안돼.. 안돼.. 그거 학원 다니려고 모아둔 돈이란 말이야! 얘가 했어? 안 했어? 나 안 했어! 얘라니까! 깜찍이야! 야, 야비야! 왜? 뭐 보러 그랬어? 어? 뭐해? 응? 그래 아 뭐하냐? 뭐해? 바둑기서 들려? 그래 너 밖에 나가서 물을 끓고 서 있어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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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변 그 개새끼 내가 깁스 푸는 날씨 삐똥 싸게 준다 야 한 바가지를 싸게 돼 한 바가지를 새끼 닿으면 죽여야지 새끼 장난 아니던데 야 야 혜인 일하는 곳 어딘지 알지 어 무슨 일이야? 머리가 조금 아파서 조퇴? 아 그럼 아프면 조퇴를 해야지 어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아 아 아 아 뭐